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가 벌써 어질어질하죠? 네, 저도 어질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거지같을지 한번 봅시다. 제목 제가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와요. 자, 이러다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야? 깔깔깔깔 원제, 은행원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보겠다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9년차 은행원이고 동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이 내년 봄이라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저 진짜 너무 곤란해서요. 특히 예비 신랑도 별 도움이 안 돼 여기다 좋은 구애봅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 누구든. 그러니까 저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서로의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 나름의 어떤 선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저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의를 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대충 이런 성향이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저희 남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은행원이라는 제 직업을 엄청 마음에 들어야 되군요. 당신 아들인 남친은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데 저는 매일 아홉시 출근, 여섯시 퇴근 거기다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되게 좋아하는데 저 역시 그런 칭찬을 듣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위치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기분 좋게 네 어머님 어디어디에 있는 땡땡은행 땡땡점이에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좋게 넘어갔는데 그랬는데 설마 이런 그지같은 일이 생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 하루는 제가 근무를 하던 중에 그냥 평소처럼 번호표를 표출 대기 중에 손님을 불렀는데 아니 글쎄 예비 시아마니가 쓱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하고 아니 어머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혹시 따로 업무 보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이구 업무는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나는 꽁꽁이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다. 딱 이러는데 아니 차라리 뭔가 은행 업무가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없대요. 또 그렇다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업무가 없어요? 그럼 그냥 돌아가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장이 많이 붐비는데도 어쩔 수 없이 커피 한 잔 타드리고 이야기 좀 하다 보냈어요. 동료들 눈치가 많이 보였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래도 솔직히 한 번 정도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예비 시모가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날 이후로 계속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아니 올 거면 무슨 일감이라도 들고 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자꾸. 진짜 미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은 연금이 나오는 25일부터 말일까지 엄청나게 혼잡하거든요. 아니 그걸 모른다 해도 그래. 딱 들어와서 보면 내부가 엄청 붐비고 바쁜 게 눈에 뻔해 보이는데 꼭 이렇게 사람 바쁠 때 찾아와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찾아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연차 반차를 써가면서 업무보러 오는 거고 이것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데 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제가 노닥거리고 있으니까 동료들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이제 그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결국 아들인 예량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와 여기서 정말 예상도 못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네 제가 깜빡했어요. 이 사람이 지극한 효자라는 걸 아니 우리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예비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먼 곳에서 버스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부담되고 싫었냐? 어? 그래 나도 네가 개인주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끼켜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어? 이렇게 싫은디 팍팍 낼 줄은 진짜 몰랐네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엄마 슬플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상대하고 있으면 더 미쳐버리겠어요 제발 저희 예비 시어머니 은행에 못 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아니 저희 엄마 아빠는 같은 동네에 있어도 딸내미 부담 가질까 혹시나 방해될까 싶어서 제가 여기 취업한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업무가 있어도 그냥 일부러 더 먼 곳으로 갑니다 아니 정정할게요 아주 간혹 찾아올 때가 있긴 합니다 한데요 이렇게 와도 제가 있는 창고 내부엔 절대 안 들어오시고요 그냥 밖에서 창문으로 제 얼굴을 한번 살짝 보고 옆에 따로 붙어있는 현금일출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일 보세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그 집은 며느리가 된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아니 며느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왜 저한테 조심을 안 해주는 걸까요? 하 진짜 수시로 찾아오니까 사람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제가 속이 좁고 이기적인 겁니까? 남친만처럼 지금 진짜 큰 싸움 생기게 생겼는데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개 멍청한 은행원한테는 일을 절대 안 맡기고 싶어요 네 댓글 맞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진짜 주변 사람 미쳐버립니다 공사 구분도 못해? 아니 애초에 지금 근무시간이다 이러시면 눈치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돌려보내야지 커피는 얼어 죽을 연병 아니 지가 지점장이야 뭐야 아니지 지점장도 안 저러겠다 창고인 거 보니까 기업 영업 쪽도 아닌 것 같은데 지인이란 거기서 수다를 떨고 자빠졌다고 미친 건가? 눈치가 없는 건가? 2번 아니 근무시간에 그것도 고객들이 줄까지 서있는데 커피 드립은 도대체 뭔 개지랄임 주작이 아니라면 저기를 찾아간 저 늙은 여자보다 쓴이가 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2번 아니 그걸 당하고도 이 결혼 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던가요? 드립긋 몰랐어요? 남미사들 계획엔 그딴 거 원래 없어요 끌 끌 끌 끌 끌 3번 결혼 10년차 여자가 많았는데 이건 무조건 파혼해야 됩니다 정말 궁금하네 쓴이는 쓴이의 그 그지같은 미래가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에? 드립긋 보면 모르겠어요 예 남미사라 절대 파혼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걸 쓰기 전에 벌써 파혼했죠 아직도 예비시모인 걸 보면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4번 그러니까 이 남미세야 남자 허우대만 보지 말고 너랑 수준 비슷한 은행원을 만나든지 좀 해라 그 예미의 그 자식인 거 정말 몰라서 이러냐? 아니 둘 중에 하나 즉 아들이라도 제정신이면 모르겠는데 저딴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지옥길 확정이다 아니지 분명 지도 알 텐데 헤어질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 똥글이나 싸지르고 있네 그래 어차피 남자의 미친 거면 그래 네가 그 남자 잘 간수해라 절대 방생하지 말고 5번 저기요 스닝 지금 네가 말한 그 연차 안에서 은행 가는 게 바로 접니다 내 귀한 시간 쪼개서 찾아간 건데 은행 직원이 일할지를 해대고 있다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민원 좀 넣어야겠는데 어디예요? 6번 야 안 그래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응대를 했다 조만간 컴플레인 오지게 걸리고 직장 내 평가 완전 개망하겠네 결국엔 뭐다 좌천 아니면 왕따 확장이다 이거지 아니 그래 처음이야 그렇다 쳐 한 번이니까 근데 매주 그러고 있으면 지금 인사부에 전부 반영 중인데 위기감은 안 생기냐? 상사한테 강하게 주의를 받았다 나 이러다 좌천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7번 정말 미친 건 너야 너 너 말이야 아직도 예비 심호라는 걸 보니까 그 어떤 조언도 해주고 싶지가 않다 그냥 꺼져 8번 이거는 예비 심호가 아니라 남자 때문에 무조건 파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지들이 지금 남의 직장에 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라고 제일 먼저 네 직장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개인주의로 치부하고 무조건 나만 참아라? 돌았니? 어? 아니 진짜 이런 미친 인간이랑 결혼할 거냐고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보통 뭐 열 가지는 몰라도 두세 가지는 알지 않습니까? 이 쓴이 부모니니 딸이 있는 곳에 안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민폐 끼칠까 딸이 곤란해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즉 자기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입니다 귀찮아도 멀리 가고 근데 예비 심호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눈치는 지능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무지성으로 편을 든다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이거를 직접 당하고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사실 좋은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한 내년쯤에 후기나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